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 보신 것처럼 정말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두 개의 기업. 예측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이 두 기업은 단순히 포탈과 메신저를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 다음에 IT 기업도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뭐 종합적인 기업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해서 아 얘네가 뭐 카톡을 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이버 포탈을 들고 있으니까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네가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기업은 사실 뭐가 어떤 이해도가 높냐면은 고객 접점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회사예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랑 카카오가 정말 눈독을 들이는 데가 금융권이에요. 사실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금융권도 엄청 큰 회사 그러니까 은행 일반 은행들도 상장된 은행들도 영업이익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를 정말 잘하냐면은 왜 얘네가 자꾸 금융권 쪽으로 들어오냐면은 당연히 자기네가 포탈과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그거가 히든 에셋이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들어오는 게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두 회사는 그 고객이 자기네 거를 쓸 때 고객 접점 경험이 나쁘면은 무조건 이탈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조건 이탈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생존해온 거예요.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 앱에서 머물게 해야 되고 이 클릭을 할 때 머물게 해야 된다. 이거를 누구? 그 다음에 그걸 데이터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은행을 갈 때 기분 좋게 가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은행 가서 어떤 서비스를 봤을 때 쾌적하다. 그런 경험은 거의 제로일 거예요. 뭘 써야 되고 뭐 읽으세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는 그게 되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광고가 떴길래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인증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광고가 나왔길래 제가 그거 다운로드를 30초만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해봤어요. 진짜 20초 3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 고객 접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높아갖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제가 아까 볼 때 잘하는 기업이 아니라 왜냐면 잘하는 기업은 많아요. 이 두 기업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포털 기업, IT 기업 그게 아니라 교육도 들어갈 거고 유통도 들어갈 거고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을 거예요. 뭐 상담도 들어갈 거고 특히 교육 같은 데는 각 잡고 들어갈 거 같아요. 특히 이번에 네이버는 비대면 교육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줬었거든요. 막 자기네 밴드랑 이런 걸 해서 거기서 또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거예요.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에요. 뭐 저는 네이버 담당자가 아니니까 추론인데 뭘 이해했냐면 네이버가 이제 우리가 모바일에서 봤을 때 검색창이 있으면 되게 깔끔하게 바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들어가면은 막 뉴스가 나온 거 다음은 아직도 그렇죠? 근데 네이버가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얘네가 이제 메인 광고가 되게 비싸요. 막 그거는 막 시간당 비쌀 때는 막 아직도 천만원도 넘을 거예요. 근데 그 검색 밑에 조그만한 광고창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상 자기네 제품밖에 광고를 안 해요.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자기네 제품을 팔면은 영업이익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 뭐 어떤 서비스들 광고들이 점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요즘에 계속 미는 게 저는 잘 될 것 같은데 네이버가 그렇게 팟캐스트 같은 걸 자기네가 직접 하거든요. 저는 이게 라디오 시장을 많이 깰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라디오 시장을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라디오 누가 들어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차량을 우리가 타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는 절대 망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냥 완전 그 부동층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근데 경쟁은 없으니까 네이버가 자기네가 거의 뭐라 그럴까 라디오스럽게. 그러면서 어때요? 라디오는 여러분 실시간 이게 소통하기 어렵죠? 그러면서 여기는 IT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어때요? 소통까지 돼요. 근데 필요 시에는 라이브 방송도 때려버리니까 라디오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팟캐스트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방하고 싶은 거는 영상으로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강해갖고 뭐 다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는 뭐 모빌리티 뭐 예를 들어 제가 옛날부터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가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때 내가 아직도 흑자를 다 못 내요. 근데 지금 제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흑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갖고 흑자가 안 났어도 나는데 얼마 안 걸리는 게 기존의 택시회사들을 인수해서 공유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택시업을 운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객 접점의 이해도가 얼마나 높냐면 제가 나중에 따로 이거는 따로 특집을 얘기해드릴 건데 저는 카카오 택시를 타면서 그냥 거기에 얘네가 정말 잘하는 거야. 그게 너무 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용카드는 절대 등록하지 말고 직접 계산해야지 하는데 제가 결국 제 신용카드를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내가 카카오한테 졌어요. 왜 줬냐? 왜 줬을까요? 저는 택시를 탈 때는 그냥 기사님한테 이렇게 결제를 하면 되니까 그걸 등록을 끝까지 안 해야지 했는데 끝까지 안 해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신용카드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왜? 카카오 바이크를 타야 되니까. 근데 아까 뭐랬죠? 이 카카오 택시뿐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려면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돼서 자연스럽게 와 이게 넘어가는데 내가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라고요.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여러분 카카오톡 이런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IT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운수업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무섭게 크고 있어요. 다 들어갈 거예요. 특히 은행권들 왜냐하면 점점점점 우리가 온라인 처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뭐를 처리하는 게 많아지고 특히 돈 같은 거 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데 와 뭐 서비스들이 좋은 게 너무 많고 너무 많고 그러면서 어때요? 카카오는 굿즈도 라이언 이런 것도 막강하죠? 그런 거랑 연결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채용 입장에서도 너무 유리해요. 여기는 핵심 병력 등이 하나가 개발자인데 개발자를 자기네가 심지어 육성도 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는 코드 캠프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뭐 인정을 받으면 왜냐면 우리 윤 이사가 거기서 뭐 멘토로 몇 년 일했었거든요. 무료예요 그것도. 그것도 멘토들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자기 경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가서 일을 해줘요. 그럼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잘하는 애들은 정확한 시스템을 모르는데 더 채용에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대학의 뭐 이런 필터링을 필요 없이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구조고 육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용 입장에서도 너무 유리하고 또 뭐도 유리하냐면 이 카카오랑 레이버는 어디죠? 서울 중심이 아니라 판교 중심의 회사예요. 이 성남 중심의 회사라서 조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판교는 경강선이 있거든요. 판교는 경강선이 있어서 쭉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다음에 카카오랑 레이버 이런 좋은 IT 업체들이 다 판교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서 업을 평생 갖고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들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 경강선까지 확장이다. 일반인은 절대 경강선 근처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면 경강선이 그렇게 자주 있는 전철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한번 갈려면 되게 먼데 내가 만약에 판교 제 아시는 분들은 그쪽에 이미 자리를 잡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요. 유리한 게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사람 모으기도 편하고 뭐 고객 접점에 대한 이해도 높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히든 액셋도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이 두 회사가 잘하는 걸 제 생각을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결론은 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저기 직장에 많이 다니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회사는 네이버랑 카카오에 의해서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 여러분 업종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 네이버랑 카카오가 너무 잘해서 저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여러분이 회사의 리더가 이런 걸 잘 인지를 못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컨텐츠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카카오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상장할 거고 카카오 페이지는 내년에 상장할 것 같은데 뭐 이거 압도적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압도적인데 네이버는 카카오 페이지는 네이버가 카카오는 직접 투자를 해갖고 어때요? 카카오가 대주주인 이런 로맨스 판타지 이런 장르 문학 그 다음에 뭐 이런 관련 문학 관련 뭐 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가 카카오가 대주주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으로 더 프로모션을 밀어주고 기존에 같은 업계 강자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때요? 쉽지 않은 게 우리 로커미디어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앞으로 뭐 로커미디어뿐만 아니에요. 다 쉽지 않은 게 얘네랑 직접 계약을 하면 돼요. 카카오랑 네이버도 웹툰도 직접 계약을 하면 돼서 중간에 CP사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근데 CP사는 CP사만의 역할이 있긴 있는데 그게 옛날보다 입지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 무섭다 무섭다 하면서 결국에 나는 괜찮은 건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구글이랑 그 뭐냐 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랑 iOS가 세상을 양분해서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공짜로 쓸 때는 좋았는데 일단 인앱 결제가 일어나면 35% 수수료를 내야 되고 맨날 구글 맵 공짜로 그 API 따와갖고 쓸 때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다 구글 맵 쓸 때 여러분들은 검색은 공짜인데 그걸 기반으로 뭘 하려면 돈을 다 내야 돼요. 돈을 다 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 커미션을 다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이 회사들은 무서운 게 없으면 공짜로 풀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 진짜 네이버 스토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 졸꾸러기분한테 받았던 고민이 그 농수산물의 이 유통 구조가 너무 빡세다 보니까 자기네 남는 마진이 났다 그러셨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그 농수산물만 다루는 전문 몰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등록이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다른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어려운데 그게 등록이 되면 생각보다 거기서 이제 중간 마진이 다 사라지니까 생각보다 거기서 돈을 많이 버시는 이런 1차 산업 종사자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초토화될 거예요. 다 초토화될 거예요. 아마존이 이미 미국 지배하면서 뭐 싹 다 초토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뭐 여기서 나빠질 건 없고 여기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 뭐 제가 최근에 어떤 지인을 한 명 만났는데 카카오에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카카오에서 너가 왜? 왜요? 이 사람 업종이 보험이었거든요. 카카오가 보험에도 진출하고 이미 많이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카카오가 보험을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놨대요. 아무튼 뭐 어마어마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있고 특히 두 회사는 인공지능에도 투자를 어마어마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김범수 의장이 의장으로 해서 그냥 대주주여서 사실 어떤 데서도 고용이 돼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뭐 확인은 안 해본 적 꽤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김범수 의장을 봤을 때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브레인의 대표이사예요. 카카오 브레인은 인공지능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그 다음에 이 두 회사는 조직문화가 다른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서 여기도 부족한 게 있겠지만 일반 회사들보다는 압도적으로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팀장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프로젝트 중심이라서 내가 이 팀장이랑 좀 안 맞으면 팀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근무를 해본 건 아니니까 또 그것도 되게 국소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보편적인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럴 수가 삼성에서는 내가 팀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못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프로젝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서 이동도 쉽다는 거예요. 이 두 회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런지 저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아무튼 그러면서 얘네들의 행보가 생각보다 넓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겠지만 오늘 이 영상으로 얘네의 행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넓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든 분야로 진출할 거다. 필요하면 모든 왜? 고객 접점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그거가 비효율적이고 뭔가 낙후되어 있는 데는 다 들어갈 거예요. 진짜 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잉여력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잉여력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지인한테 들은 게 NC소프트가 그 리니지 2M인가 M2인가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영업이 역대급으로 났습니다. 근데 거기 김택진 대표죠. 김택진 대표가 그 직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뭐 저도 주소 들은 거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NC가 생각보다 인공지능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다 까먹어도 된다. 하고 싶은 거 해라. 지금 당장 NC는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게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아는 지인도 막 거기서 이것저것 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데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돈은 안 되는데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T 기업들이 고객 접점에 이해가 높은 기업들이 그 다음에 영업 막강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지금 괜찮아. 심지어 저는 어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게 철밥통이잖아요. 국가에다가 납품할 솔루션을 안 개발할 이유가 없어요.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공무원이어서 나는 철밥통이다 다닌 뭐 빡센 분들도 있지만 철밥통이라고 다니는 분들이 갑자기 내 업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개 그러면 다시 어디 재배치를 받고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단순히 우리는 이제 조금 항상 깊게 생각을 하니까 이 두 업체가 커지는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미리 생각해보고 안 해본 거랑 나중에 여러분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네이버랑 카카오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쓰나미 속에서도 다 굳건하게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